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주부TV의 최국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요리를 선보여주실지 백주부TV의 백선생님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긴장되네요 당 떨어지게 아 그래요 당이 떨어졌어요 설탕물 좀 먹을게요 아 그래요 저렇게 큰 통을 어떻게 드세요 어 보여줄게요 아요 당 떨어졌어요 어우 오.우.우.우.우 이거 당을 채워요 이렇게 항상 설탕물을 드셔서 그렇게 피부가 뽀얘진까요 아니요 사실 제가 요새 카메라 마사지를 많이 받잖아요 카메라 마사지가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왜요 감독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오케이 아 네 요리의 주제가요 선생님 철판요리입니다 그럼요 제가요 영양만점 새우철판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재료 손질을 해야겠죠 오 오 오 오 오 이야 어때요? 그럴싸하죠? 네 이 싱싱한 재료는요 썰 때부터 소리가 틀려요 아 썰 때부터 소리가 다르다 그럼요 싱싱한 피망 썰 때 즙이 많아가지고 추르륵 이런 소리가 나요 아 추르륵 이런 소리가 나요 아 그럼요 자 썰어볼게요 추르륵 추르륵 아 엄청 싱싱하죠 아 그래요 아니 여기서 하는 소리에요? 아 그럼요 이거 주부님들은 다들 알고 계세요 아 진짜요? 아 그럼요 자 그리고 이 싱싱한 새우 썰 때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아요? 글쎄요 자 새우 썰어볼게요 깡깡깡깡깡 아 새우니까 깡 아 그럼요 엄청 싱싱하죠 이 새우는요 아이손 어른손으로 볶아줘야돼요 아 새우니까 자 그 다음에 싱싱한 이 양파 양파 썰 때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아요? 그 뭐 링링링 이러겠죠 뭐 아니 아니쥬 즙 즙 즙 즙 즙 아 즙 양파니까 즙 아 이런 소리네요 아 주부님들은 다들 알고 계세요 대단하네요 자 이제 볶아주시면 돼요 어 자 잠깐만요 여기 계란 있네요 계란 요거 한번 쪼개보세요 무슨 소리나나 아 그거는 이따가 그냥 뭐 이따가 해봐요 해봐 왜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분위기 타고 그래요 자 뭐가 나올까요? 잘 부탁해요 Judas DDR 칼한테 깔을 믿어요 아뇨 아뇨 아 그래요 이따 소주 한잔 살께요 자 이렇게 여기다가 아스파르거스 초파르거스, 프로콜리를 넣고요 조리해 주시면 됩니다 와 불렀어 불렀어 이런 요리 어떻게 먹어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친한 누나를 불러봤어요 바로 요리연구가 빅마마 누나예요 나봐요 누나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빅마마예요 제가 해드린 요리가요 얼마나 맛있게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요리 주제가 바로 철판요리예요 어머 그러면 제가 맛있는 철판요리 해드릴게요 제가 만드는 철판요리가요 얼마나 맛있게 온 게 우선요 이 숙주, 양파, 깻잎, 당근 등에 야채를 싱싱하게 씻어서 준비해 드시고요 이 달궈진 철판 위에 두툼한 국내산 소고기를 올려주시고 그 위에 호주산 소고기, 뉴질랜드산 소고기, 덴마크산, 스웨덴산, 프랑스산 다 올리고 끓여주세요 어머 익혔어 익혔어 어머 나 침 고인다 아니 무슨 전세계 고기를 다 드시네요 그냥 전세계 고기를 다 먹으면 에이 너나 맛있게요 예예 아니 무슨 뭐 저기 무인도 가셔서 평생 고기나 드시지 왜 저기 무인도 가서 평생 고기만 먹으면 에이 너나 맛있게요 예예예 아니 요즘 철판 요리인데 고기는 다 드시고 뭐 야채 이런 걸 안 들어갑니까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어머어머 내가 깜빡했네 그 고기 위에다가 아까 준비한 야채를 다 올려주신 뒤 이 철판 요리하면 불쇼잖아요 자 파이어 후 이렇게 야채는 다 태워버리고 고기만 먹어요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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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는 다타라 파이어 파이어 파워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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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맨날 고기만 드시니까 이렇게 살찌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봐요 책국심 내가 왕년에 얼마나 예뻤는 줄 알아요 내가 그 여고 시절에 교복 치마 싹 입고 교문을 탁 나서면 나 좋다는 남자들이 하나도 없죠 어머머 세상 이렇게 맛있는 게 여기 있었네 이게 뭔 줄 알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우거지에 올린 뼈다깃찜 토마토예요 어머머 어머머 야채는 파이어 파워 gradually 다지도 않아 파이어 요님 손 씻어요 아유 선생님들 어때요 우리 우리 감사합니다.